그럼 우리나라는 MRV 하는 걸 어떻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냥 에미션 팩트에 활동자를 곱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행정 통계가 대단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국가통계로 인정되는 것 중에 산림 쪽에서 저희가 이미션을 활용하는 게 이모통계였는데요. 이모통계에서는 이 룰루셰 보고에 관련돼서 중요한 활동자료가 산림의 면적이 있죠. 그리고 이 자원량을 평가하는 인목축적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예전의 목재는 나무만 사용되고 줄기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조재든 종이로 사용되든 인테리어로 사용되든 곱게니만 줄기 부분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산림 자원에 대한 통계조사는 이 목재 줄기에 대한 부피만 가지고 통계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목재 줄기의 축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산림 면적과 인목축적이나 이런 것들 자원조사를 예전에는 도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이 정국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그때는 그냥 나무 수간에 대한 제정만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가슴높이의 줄기 직경과 수, 나무높이 이런 정도만 거의 다닙는데 수정과 그런데 기후변화 협약을 우리가 대부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조사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국 단위에 조사를 하는데 세트가 다섯 개 세트가 있어서 5년에 한 번 정국 단위에 대한 조사를 다 한다라는 것으로 했고 5년에 한 번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여기, 2년 뒤에, 3년 뒤에 이렇게 세트별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국도를 4km마다 한 번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를 놓고 거기서 지금 이 중앙 포인트에 대해서 3개의 서브 플러스를 두고 조사를 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도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고사목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체계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목 축적에 대한 정통계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저희가 이 체계를 바꾸면서 활동자료 개선을 통해서 5개 탄소 저장고에 대한 이제 HWP까지 해서 6개 탄소 저장고에 대한 통계를 저희는 다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이 통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산인창에서 발행하는 통계로. 그래서 이제 한국전자하고 이럴 때가 10년간의 빈 공백이 있는데 행정통계가 지금 이 행정통계가 맞든지 틈이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인벤토리를 산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는 것.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통계고. 선진국들도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자료에 대한 것을 개도국들이 확보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티어 1이 그냥 FAO가 5년에 한 번씩 지원한 사업으로 나온 통계. 그걸 그냥 활용하는 게 티어 1입니다. 티어 2가 그나마 이제 그 국가가 지금 5년 다니던 10년 다니던 자기들이 부정의적으로 조사하는 것들이 티어 2 정도가 되고요. 티어 3로 많은 개도국들이 지원받아 사고 있는 게 영상 분석을 통한 인원 토지 이용 변화 그리고 축적량에 대한 것들을 매칭시키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들이 선진국 보험을 받아서 영상 분석, 미성 영상 분석을 통한 활동자료를 취득해서 그걸로 인벤토리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자료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취득을 한다라는 것과 어떤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